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이해하면 소름돋는 공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주변에 보이는 삼겹살 집 중 사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꿈에서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얼른 삼겹살 집에서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끌려 나온 여자친구는 왜 그러냐며 저에게 의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너 귀신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 알지? 금방 삼겹살 집에서 사람들이 쌈을 싸서 먹는데 고기 위에 밥을 올리고 상추를 올리더라. 그러자 여자친구는 주우아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너대단하다 하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더라구요.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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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펜션에다가 얼른 짐을 풀고 함께 펜션 앞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계곡 앞에는 성숙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놀고 있고 물이 얕아 조금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들어가니 깊어 보이는 곳이 보였고 사람도 없어 놀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빨간 줄이 쳐져 있고 왠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났던 우리는 그 빨간 줄을 걷어내고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어 시간쯤 놀았을까요? 조금 지친 저와 친구들은 물에서 나와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계곡 깊은 곳쯤에서 한 여자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탄 저는 얼른 계곡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얼른 뛰어나와 제 팔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리치며 야 놔봐 사람 입 빠졌잖아 이라고 외치며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은 그 여자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걸 그날 처음 본 거라 너무나 놀란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너 못 봤냐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죽는 걸 그냥 지켜본 것밖에 없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워 아무 말 안 하고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저와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더군요. 너 못 봤냐? 그 여자 웃고 있었어. 물에 빠지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어릴 적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던 친구가 성인이 되어 동네에 방문을 했고 그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기분이 좋다 보니 1차, 2차, 3차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굉장히 취해 있는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게 된 폐가 오래전 이사를 갔던 친구는 이곳이 불에 타 많은 희생이 있게 된 곳이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친구는 그곳을 지나가다 갑자기 그 폐가 앞에 서서 보더니 여기 이 집 무슨 잔치 아냐? 이 시간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곳엔 저와 그 친구밖에 없는 길목이었는데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던 날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수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폐병원을 비춰주고 있는데 한 여자가 웅크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름 돋았지만 TV 프로그램의 픽션 중 하나겠지 하며 사실은 무서운 마음에 TV를 얼른 꺼버렸습니다. 근데 화면엔 그대로 그 소녀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한도전과 런닝맨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하아 아시죠? 하아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한도전 촬영을 마친 하아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 따라 하아의 매니저가 몸씨 피곤한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한 것 같았고 하아는 매니저 대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운전 중 길을 까먹은 하아는 뒤에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예 형,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그러자 매니저가 왼쪽, 오른쪽, 거기서 꺾고라며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하아는 매니저가 말해주는 그대로 길을 가다 보니 골목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과 사고 간할 뻔했고 겨우 피한 차량을 잠시 세우고는 뒤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뒤에 쉬고 있던 매니저가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란 하아는 숨이 멎더랍니다. 놀라서 하아가 매니저를 뒤돌아 쳐다봤는데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나시는 거 아시죠? 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늦은 밤이라 큰 화물트럭 말고는 길에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터널을 아무리 가도 가도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화물트럭조차 안 보이고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해도 고속도로인데 차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터널의 불이 전부 꺼지더니 차 시동도 함께 꺼져버렸지 뭐예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소리 아시죠? 손바닥으로 차를 두드리는 소리. 저는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귀를 막은 상태로 차 안에 있었는데 한 5분 뒤 소리가 나지 않고 차량의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밖을 보니 터널에도 불빛이 들어와 있고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였고 집에 들어오니 너무 놀랐던 마음이 평온해지며 깊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창문에 수많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회사에 연락해 몸이 안 좋아 쉰다고 하고는 얼른 차를 세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빨리 이 자국을 지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차를 세차장에 계시는 직원분께 부탁드렸고 직원분께서는 누가 이런 장난을 해놓았냐는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차를 시작하는 직원분께서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하시더니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일손님 저 손바닥 자국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낸 자국인데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시골집은 여다디문으로 집이 길게 이어진 집 아시죠?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할머니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면 부엎부터 방까지 쭉 보이는 시골집에는 방이 세 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이 생겼고 전 누워서 잠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저는 부엌을 향한 채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였고 저 멀리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려 하니 모든 몸은 움직이는데 유독 머리는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를 부르려 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가위가 눌려도 몸의 한 부위만 움직이면 가위에서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머리 빼고 모든 신체 부위는 움직였던 거예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할 때쯤 저 멀리 할머니의 등 뒤쪽에서 무언가 까만 그림자가 보이더니 정말 일본 공포 영화에서 보던 관절 없는 귀신처럼 무언가 저에게 기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 머리가 움직이지 않아 계속 그 형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기어오던 그 형체는 방이쯤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온몸의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 형체는 저와 어느 한 곳도 다를 것 없는 제 얼굴과 똑같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귀신은 계속 저에게 기어왔고 어느새 제 바로 앞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고 그 귀신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너 나 보이지? 그 순간 할머니가 뒤돌아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가위에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하다 본 제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걸 보았고 절 깨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제 얼굴과 똑같았던 그 귀신은 저에게 무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진동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 터라 눈이 떠지지 않았고 그냥 무시하고 자려 했습니다. 그 전화 안 받냐? 네. 집에는 저 혼자였는데 한 중성의 남자 정도 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예전에 귀신이 하는 이야기에 대답해주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계속 자는 척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의아 니 친구네 진짜 전화 안 받냐? 문자 오고 난리 났는데? 네. 의아야 전화 받으라니까? 문자라도 봐봐. 네. 안 궁금하냐? 문자 오고 난리 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한 5분가량 말을 거니까 무서움을 떠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나 봐요. 그 남자가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야 너 평소에 배 졸라 아플 때 많지? 네. 그 말을 들은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소에 자주 배가 아팠거든요. 너 기억 안 나냐? 나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 너.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예요.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을 지내다 못 견뎌 나왔죠. 그때 당시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앞에 있던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고시원치고는 넓은 방인데 저렴한 가격에 부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가량 후 누가 또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난하나 싶어 얼른 나갔는데 또 아무도 없어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할 사람 없다며 잘못 들은 거겠지 라며 넘기더라고요.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밤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더 재밌어서 장난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5분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하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CCTV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같은 과인 친구에게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인 것 같다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친구는 계속 거부했지만 애절한 저의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두 명이 누우니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하는 찰나 똑똑 마이너스 제가 나가보려하니 친구가 저를 잡더니 문을 향해 말하더라고요. 너 귀신이야? 귀신이면 문 한 번도 드리고 사람이면 두 번도 드려봐. 똑똑 마이너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나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여자야? 여자면 한 번 남자면 두 번 두드려. 이번엔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친구는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한 명이면 한 번 두 명이면 두 번 두드려봐.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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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또는 그 이후 그곳에서 짐을 싸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억은 가끔 제 꿈에도 악몽으로 나오곤 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축구부 생활을 할 당시 숙소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축구부 단원 중 제가 가장 막내였고 저와 같은 막내 5명은 좁은 빨래방에서 항상 새우잠을 잤어요. 하루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시죠?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은 너무 맑아서 잠에 들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눈을 뜨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채 푸른빛이 들어오는 조그마한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의문의 긴 생머리 여자가 느리지만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야님을 전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을까? 창문 밖에서 등이 완전히 굽어있는 여자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절했고 그 이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숙소를 옮기고 숙소의 문은 쇠사슬로 묵였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그 후에 온몸을 사십시오. 이 영상에서 만나요.